스크롤 아우 이렇게 둘이 아 하고 상대방이 너와 단둘이 아 하면 성공입니다 어머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저 가희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나 지금 방구장 이렇게 둘이 아 둘이 아 아 이렇게 둘이 아 너와 나 둘이 아 성공 그녀의 저 품이에요 어 품 저희 지금 방송중인데요 형 살렸어요 형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살려 아니 근데 우리 엑스쿨하고 김창류씨하고 어떻게 친구분이 있으세요? 제가 창류 오빠 런투유 하실 때 제가 댄서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이프 되시는 분이랑 또 친구 사이고요 아 노래처럼 아가 절로 나오네요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